안녕하세요 제천 바이솔농부입니다 오늘은 저희집 장 담그는 날입니다 2월 17일이구요 음력으로 1월 27일 말날입니다 이 장 담그는 날은 말날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정월달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기온, 햇볕, 습기, 바람, 온도 발효가 정월달에 담가야 제일 아주 효율적으로 잘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년 먹을 농사를 하는 날이죠 저희는 이 콩을 직접 농사를 지은 콩이에요 그러니까 장 담그기까지 1년이 걸리는 거죠 네 장 담그는 일이 참 번거로운 일이지만요 그래도 저는 해마다 이렇게 합니다 12월 7일날 매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콩을 삶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솥이 두 마리 들어가요 그런데 두 마리까지 넣으면 너무 꽉 차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 정도 두 번 나눠서 합니다 압력솥도 있죠 1차로 삶고 나서 저는 압력솥에 한 15분 정도를 더 돌려서 합니다 해마다 해보면 이 솥에다가 삶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본 결과 압력솥에다가 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조금 번거롭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가마솥에 하면은 막 6시간 이상을 삶아야 돼서 압력솥을 같이 겸해서 하니까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잘 삶아지고 있죠 썰 맞은 콩을 저희는 이렇게 다 방망이로 두드렸습니다 이유인즉슨요 그전에는 뭐 발로 밟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방법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된장이 됐을 때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힘들긴 하지만 이 방법이 제일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답니다 예 메주가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틀이 동그랗게 만든 틀이라 이렇게 동그란 틀에다가 해서 예쁘게 했습니다 굳이 틀이 없으면 냄비에다 해도 돼요 아니면 뭐 김치통 같은데 해도 무관합니다 이게 두 마리 양이에요 두 마리 조금 넘어요 정확한 양은 제가 키로스를 안 달아봐서 모르고요 두 마리 약간 넘은 양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해서 15일간 말리기를 했습니다 이게 꾸덕꾸덕 말려지고 속은 좀 덜 말라진 상태에서 이제 따뜻한 방에 띄우기를 하게 되는 과정이죠 네 한 15일간 좀 바짝 말리고 그렇게 하고 또 20일 정도 띄우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이 방이 연탄보일러예요 그래서 띄우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한 20일 정도를 방에서 뜨끈뜨끈하게 띄우면 네 이렇게 곰팡이가 핀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띄워졌어요 이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 해보니까 곰팡이 피는 정도도 어느 정도 보면 아 이게 잘 됐구나 아 잘 안 됐구나 네 그런 것을 감으로 알게 된답니다 네 아주 잘 띄워졌어요 이제 이렇게 다 띄워진 메주를 씻어서 네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또 이 아이를 바짝 말립니다 그러니까 장당그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씻었을 때 보면 이렇게 까맣게 되었잖아요 네 이 상태가 되면 간장이 맛있게 나온답니다 아주 굉장히 잘 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힘들지 담그는 거는 사실상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소금물만 부으면 됩니다 매주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요 이제 소금물 양을 해야 되는데요 두 마리니까 콩이 두 마리니까 이건 어떻게 양을 제가 측정을 못하고요 그냥 감으로 하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보시는 것과 같이 계란을 띄우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아리를 좀 이렇게 꽉 차게 좀 큰 항아리여야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소금물이 좀 여유가 있어야 나중에 장 가르기 할 때도 좋고 네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서 소금물을 위에 가득 붓습니다 그러면 잘 말라지고 매주가 잘 되었으면요 이 매주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잘못이 되면은 매주가 동동 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뜨지 않고 굉장히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추, 고추, 숯 그리고 고추씨입니다 티백에 있는 거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숯은 굳이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추씨도 안 넣어도 괜찮아요 또 다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 담그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